오늘 나 심박수 왜 187임? 저하고 있을래 흥분됨? 저 말이 그래요 눈쟁이니 네? 아 맞다 드디어 오셨구만 지하주차장에서 30분 30분을 있었다고요 30분을 스마트워치 이거 화면에 띄울 수 있나? 휴대폰이랑 미러링하면 휴대폰을 띄울 수 있겠죠? 혹시 C타입으로 충전 가능해요? 안 돼요? 왜요? 빌려줘야 된다는 게 설마 하루동안 빌려줘야 된다는 그런건가요? 한 30분 30분이면 그냥 여기서 하면 되죠 초기화해서 가지고 가십니다 해보면 알겠지? 일단은 DSLR부터 설치합시다 그럼 카메라 설치하고 DSLR을 설치한다는 말이야? DSLR을 얼굴 캡으로 하고 이거를 손 캠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역시 눈쟁 던져 깐는데 뭐 하나 없으면 어떡함? 그러면 나도 해보라야지 캡쳐보드 HDMI 케이블 렌즈 스탠드, 필터, 이거 젠더, 다 있는데? 스탠드, 다 있네. 쫀득이 몇 살이시죠? 저보다 동생이었어요? 저는 27. 어, 많으시네. 제가 동생이네요. 그래요? 네. 반말하세요? 몇 살인데, 누적이? 아, 저... 오래요. 절치지마. 저, 저 진짜 몇 살, 저 진짜 몇 살 안돼요. 뻥치지마. 아니야, 얼굴 엄마도 일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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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안 봐도 나보다 나이 많아. 에이... 30대인데. 에이... 30은 무슨 맑아가... 맑으러 온가봐. 30은 무슨 맑아가... 29 그럼. 너무 맑아셨다. 누가 봐도 동갑이라 그러네. 29이겠지 뭐. 30에 발깔하는 거 보니까. 누가? 누가 봐도 동갑이라고 하네. 맨날 컴퓨터만 주고 휴대폰만 보니까 이거... 나이가 드는 거 아니야. 나 똑같지만... 30대. 30대. 무슨 소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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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LR 가자. 가자. 이제 매일 비비반으로 나오셔야겠네. 아, 근데 얼굴이 다해 보이지? 아, 근데 생각보다 캐논 잘하면은 이것보다 더 피부 좋게 나올. 아, 그래? 아, 이거다가 설마 어떻게 해? 비슷할 듯. 큰 거 온다. 50만 원. 렌즈. 어이, 깜짝이야.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제가 그렇게 바꾸자고 할 때는 안 바꾸더만. 먹방하는데 사람들이 눈이 너무 아프다 해가지고...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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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유튜브 댓글에 러스트하크에 지를 거 반도 아니고 100분의 1만 써도 파질 더 좋겠다. XXX 이렇게 걸어가지고 바로 샀습니다. DSLR. 오늘 나 심박수 왜 187임? 저하고 있으리 흥분됨? 하하하하하하 저 말이 그래요. 눈쟁이게. 하하하하하하 출장비 줄 거예요? 이렇게 해요. 하하하하 아, 저에서 물어봐서. 아, 난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아니, 근데. 정말이에요. 2080 받아가셨잖아요. 아, 그. 정말은. 나 받을 생각 없었어. 나랑. 넘어지는 비율이 없죠? 아하. 비율 왜 그러냐고? 하하하하 와, 광각이라. 너네도 여기 오면 다 이렇게 돼. 하하하하 우와. 아무것도 안 한 순정입니다. 기울 기울이 있다. 그 여드름 짠 거 다 보이네. 괜찮아요. 여러분이 점점 이거가 이뻐지는 기술을 보실 겁니다. 일단 바꿔드릴까요? 와, 근데 진짜 깨끗하긴 하다. 아, 예. 목말라요. 하하하하 탄산수 드실? 아, 탄산수요? 아, 그. 안 먹을게요. 커피? 커피 드실? 물은 없어요? 물도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좀 위험해 보이는 물 같은데? 아주 괜찮을 거 같아요. 아, 괜찮. 쓰러 갔다 줄게. 땅바닥에서 나오는 2리터 짜리 물이면 좀 위험해 보이잖아요. 아, 화질 좋다. 어우, 너무 여캠 잘 안 됐나? 너무 여캠. 싫어요? 저, 이건 좀. 너무 핑크빛이야. 피부가 훨씬 좋아 보이지 않아요? 조명 한번 켜볼까, 이거? 오우, 쉣. 어우, 좋다. 빈 거 같은데? 조명을 켜니까 더 안 좋아 보이죠? 여기가 너무 밝은데? 이 좌우가 너무 밝은데? 이거 원래 불 꺼야 돼. 다 끄어야 돼.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하하하하 갖다 버리죠, 그냥. 아니, 나 나쁘다는 소리 안 했어요. 왜 그래요? 아니, 나 버리고 눈치 세팅을 해서 그냥. 아, 좋네. 파벨, 이 정도가 딱 낫죠. 야, 근데 화질 진짜 좋다. 여기다 이제 유캠을 넣으면. 피부까지 이제. 그러니까. 유캠 근데 뭐가 문제지, 지금? 지웠다 깔아 봐야겠죠? 유캠을 하면 30프레임 밖에 안 돼요. 지금 얘는 60프레임으로 놔뒀잖아요. 근데 유캠 들어갔다 나오면 30프레임으로 바뀌어서. 그거는 알고 써야 돼요. 아무튼. 지금 유캠 살짝 깔아주시죠. 유캠 지금 깔자고요? 네. 아, 이 정도면 될 때. 그거. 일단 그러면 건너지 좀 부탁. 한 30분만 진행하겠습니다. 와, 근데 화질 진짜 좋다. 허, 씨. 진작 바꿀걸. 뭐하는, 씨.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그니까, 씨XXX. 데이터 연동해서 하면 되는데 존na 아날로그적인 이런 무슨.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너무 야하고. 하클리 한번 쓱 봄댐. 흥분이 안되신다고. 흥분이 안되나 봐. 내가 감흥이 없나봐. 나 무성역자인가? 운동이 일단 확실하게. 운동은 무조건 되니까. 아니, 감흥이 없나봐. 야, 흥이 없나봐. 확실한데, 성능 확실한데? 그럼 내가 카메라 계속 잡아줘야겠네. 이거 카메라맨이 있어야 되네. 자,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시작합니다. 좀 늦게 심박수 올려라. 목숨 3개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숨 3개로 해서 자, 105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안 올 것 같아, 100까지. 제가 보니까 제가 그렇게 변한 새끼가 아니에요. 아니, 110으로 갑시다. 110으로 해야겠네. 웃긴만 해도 100까지 올라가는데 거의? 110으로 갑시다. 아니, 근데 머리 묶어도 안 보일텐데? 오, 쉣. 오, 쉣, 이거. 오, 쉣. 오, 쉣, 이거. 고맙습니다.